유튜브 올려달라고요? 뭘로 올려드려요? 유튜브 컨텐츠 자라고? 올라가고 싶다고요? 발소구님 유튜브 올려드립니다 예 오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유튜브 강제의 강 만들어봄 레디 풀어봐 나 강퇴 안할테니까 난 막지 말고 1등만 막아줘 나 그리고 3초 뒤에 출발할거다 3초 뒤에 1등 간다 도전 강제의 유튜브 각 만들어보겠습니다 소송제들이지요 3초 뒤에 출발 출발해서 1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초 너무 오버인가? 정이님 자라.. 그.. 저기 누군가 잘하던데 저분 자 막작 출발 막작 출발했어 야 3초 오버인가? 근데? 출발 오우 무스브라 박자님 진짜 무서워 박자님 진짜 무서워 1등 해본다 1등 해본다 안될거 같은데 근데 3초는 너무 오버인거 같아 1초가 무난하려나? 1초가 무난하려나? 1초가 무난하려나? 와 속도 너무 빨라 1초가 무난하려나? 나 앞에 보인다 앞에 조금씩 보이네 5등이다 아 안되네 1대2이 잘한다 아 4등 까지 않는데 한 10초가 무난할 듯? 재도전 간다 아 나 달리고 있었어 10초 재도전 10초는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야 막지마 막지마 확인하지마라 출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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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니까 10초 하니까 되네 321 amber 이제 유 rah 5 10초 becomes 10초하니까 되네 시리 투하네 슬 fi Gesund 네네마 마이애 10초 하니까 되네 1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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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! 아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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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꿀 핀코스 막차있다 조심해라 나발을 날면 다한다 이젠도 남았겠지 왕차 안낭해보겠습니다 막차 피했죠 막차 피했죠 요렇게 했다 해주면 피해주고 요렇게 피해주고 막차는 요렇게 피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후 자 발사형 유튜브에 올려줄게 어 제목은 팬분 소원성취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올릴게 아아 강태시켰어 아 아 아아 아아 이있음 이사 이사 Democr